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일요일 인데요. 한주간 업종 대표주들 흐름 어떤가 한번 분석해보고 또 새로운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돌려보면서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 이제 드디어 반등시도 나오고 있다. 121선 빼고는 다 돌파시도 지금 해냈거든요. 그러면 여기 위에 저항대 256만원대 정도에서 한번 저항받을 수 있겠으나 가볍게 밀려주고 강한 돌파시도 나오면 삼성전자도 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가 슬슬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기관들도 조금씩 들어오고요. 그 이전에 보시면 외국인들 매수세가 참 별로 없었거든요. 보이시죠? 자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신고가권으로 만약에 시도 나올 때 삼성전자가 그렇게 소외돼서는 좀 가기 힘드니까. 그리고 조정받을 만큼 조정받았다. 몇 개월 조정받았습니까? 보첸 찍고 한 두세 넷 한 사개월 정도 조정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슬슬 반등 시도 나올 때 됐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앞전 방송에서 삼성전자 언급할 때 한 220만원 정도는 한번 접근해볼 수 있겠으나 추세가 아직까지 무너진 걸 다 돌려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관심을 가져봐야 될 타이밍입니다. 자 그게 앞서 먼저 IT전기전자 쪽에서는 SK하이닉스와 LG전자가 벌써 조금 모양을 돌려내면서 만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하이닉스 이제 정배열 초입이거든요. 이렇게 한번 눌려주면 여기에 있는 입행선도 다 돌려내고 할만한 초반에서는 한번 눌림먹주면 접근해볼 그런 생각이 있다. 말씀드렸고 최근에 외국인이 막 쓸어담습니다. 그죠? 기관들도 제법 매수세에 동참하고 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앞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 우리나라 상승시에 IT가 주도주였거든요. 보십시오. 우리나라 주식시장과 모양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 랠리의 주도주의 역할은 IT가 있었는데 그동안 주가가 조금 IT가 먼저 조정받고 있을 때 다른 종목들이 순환매 행식으로 올라와주고 올라와주고 할 때 IT는 미리 조정을 받았다. 이제 턴 할 때는 IT가 아마 주도주 역할을 좀 할 것이다. 이렇게 탁특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LG전자 모양 좋습니다. 그죠? LG전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닥트케이가 항상 분석할 때 똑같은 패턴으로 분석하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기관을 외국인이 사고 있지 않습니까? 관심 가져야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10만원 초반대 10만 2천원 이 정도로 늘림목 준다면 IT 중에서는 SK하인스나 LG전자 중에서 접근해 볼 그런 용의가 있습니다. 자 카카오. 카카오도 그동안에 16만원대의 고점을 형성하고 빠짐 만큼 빠졌잖아요. 그죠? 하락목표치 달성 이후에 양봉 쓰면 접근 가능한 그런 패턴인데 굳이 출세 좋은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 접근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이제 카카오도 서서히 모양 좀 만들어 가고 있다. 자 기관이 계속 매수 중입니다. 자 셀트리온. 아 참 이것이 투자자들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을 것 같은데요. 자 물론 이것이 고점대 달성되어 있는 목표치가 달성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등락이 나오기 시작하면 흔들림이 크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엄청 빠졌다가 그러나 들어올리고 또 상상폭 다 반납하는 그런 모습 상당히 흔들림 때문에 투자자들 많이 좀 힘들어하실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외국인의 매도가 많습니다. 그쵸? 닥터케인 한 25만원쯤에 매수 한번 해볼 생각이 있다 말씀드렸는데 뭐 거기서 한 30만원대까지 생각을 했습니다만 눌리먹 주고 다시 가는 여기 정도에서 매수가 추가 매수가 다시 있었을지 몰라도 만약에 매매를 했다면요. 여기 정고점 정도는 목표치가 나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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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목표치가 나오죠. 그죠? 자 자세하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9만원대 그리고 37만원대니까 약 18만원 정도의 상상폭이 있죠. 18만원. 그럼 여기 24만원이라 치고 24만원에서 18만원이면 32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목표치인근까지는 어느정도 왔다고 보입니다. 그 이후에 상당한 변동폭 보이면서 지금 셀트리온은 움직이고 있다. 쉽게 접근할 위치는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자 현대차 단기 박스권이다 말씀드렸고 외국인의 매도 기관도 최근에 매도세 여기 인근에서는 박스권 상단에서는 매도세가 나오죠. 그죠? 박스권은 이제 하단 인근이니까 14만 7천원과 15만 2천원 여기 사이는 아마 지지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어떻게 또 기관 외국인들이 나오는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썩 그렇게 매수할 만한 그런 포인트는 아니다. 만약에 자금이 좀 많이 있으신 분들은 포트폴리오의 한 10%에서 20% 정도는 박스권 하단매매 상단매도를 위해서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겠으나 현대차는 일단 단기 박스권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대모비스도 주가가 좋지 않죠. 자 기아차도 여기에서 강하게 돌파 시도는 오고 다시 눌리목 주고 깨지 않고 올라가야 관심을 확실하게 가져볼 텐데 아직까지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조선주 새롭게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전일은 좀 조선주 전체가 좀 많이 밀려버렸어요. 그것이 꼭 그 종목이 나빠서라기보다는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이 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기 12만원에서 여기 15만원이면 3만원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프로입니까 20% 넘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단기 차익실현 한 4,5일 만에 20%니까 단기 차익실현 물량도 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기간이 꾸준히 매수해 주고 있고 외국인도 매수가 들어왔네요. 그죠? 더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대미포 연대미포도 기간 외국인 동반 매수세 들어오고 있죠. 기간은 꾸준히 매수세가 있고요. 자 이거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11만원에 사서 다음날 7% 바로 날아가길래 좋다고 했는데 아유 바로 그냥 마이너스권으로 밀려버리길래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좀 지켜볼 필요 없습니다. 조선주는 길게 보시면 이제 닥터케이가 자주 말씀드리는 하락추세를 돌파한 하락추세를 돌파한 시점이니까 매수해야 될 포인트에서 닥터케이 매수한 거거든요. 맞죠? 뭐 틀린 부분은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돌파하는 모습 확인이 되니까 이제 정배열 완전 정배열이니까 내일이라도 갭상승 넣을 때 강하게 뚫어버리면 한 14만원대까지 목표치 나와 보입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수급도 괜찮아 보이고요. 자 삼성중공업도 이것도 지금 보면 기간 외국인들이 최근에 좀 관심을 보이는데 이것도 모양이 조선주 중에서 가장 안 좋으니까 일단 이건 패스입니다. 자 건설주가 그동안 좀 지지부진했었는데 현대건설 8% 이상 상승으로 자 이것도 이제 저점 돌파 시도가 나옵니다. 저점이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도 보이고 뭐 여기 조그만 거 요걸 봐도 요렇게는 보입니다만 일단 이제 어 여기서 살짝 눌리먹주고 다시 뛰어올릴 때는 이제 어 추세 전환 할 수 있기 때문에 어 건설주도 좀 턴하는 모습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십니다. 자 기처님이 좋아하시는 GS건설 발빠르게 여기서 매수하시고 약간 밀릴 때 팔아 버리시고 잘 하셨습니다. 자 GS건설 또 조금 어 모양을 더 만들어야 되겠죠 아직까지 완전한 모양은 나오지 않았으니까 더 강하게 가고 한번 눌러 눌려줄 때 3만원대 다시 매수 포인트 나오거든요. 그때 지금 손실폭 자원외교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손실폭이 크게 있는 부분이 최근에 뉴스에서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업황이 좋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뉴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분간 관심권을 제외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철강 관련된 그런 관세 부분도 있으니까 철강 관련주는 당분간 관심에서 제외하겠습니다. 자 석유관련 SK이노베이션 아 어저께 모양이 나왔네요 일단은 모양이 먼저 나왔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SK하이닉스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SK하이닉스는 자 요 모양입니다 요렇게 요렇게 요정도 모양 한칸 더 가도 상관없습니다만 자 SK하이닉스 한번 볼까요 그렇죠 모양이 뭐 완전 비슷하지 않습니다만 얼추 비슷하죠 자 이런식으로 차트를 자꾸 보다보면 아 이게 그 모양하고 비슷하구나 그 모양하고 비슷하구나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어떤식으로 움직이게 될까 그런 판단이 좀 설 때가 있을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거든요 자 SK이노베이션 아 괜찮아 보입니다 말씀드리겠고 자 SOIL도 괜찮네요 그죠 석유화학종목이 괜찮아 보입니다 자 LG화학 먼저 조정받았던 대형 우량주들이 자 턴할때도 먼저 턴을 좀 하는 경향이 있죠 그죠 자 이것이 어느정도 수납매 그런 모습이거든요 지수가 지금 현재 일방적으로 고점을 치고 가는 입장이 아니고 적당하게 눌리목도 추구하면서 가는 올라가도 약간 밀리고 또 밀리면 좀 당겨주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키맞추기 너무 업황이 좋지 않는 종목들 빼고는 그동안 좀 상승폭이 없는 종목으로 어 업종별 키맞추기가 좀 보입니다 자 건설주도 보시면 현대건설용 뜬금없이 갑자기 막 올라 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좀 기인 수납매이 좀 기인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엘지역도 오 외국인 쭉 사주고 있네요 그죠 자 괜찮아 보이구요 하나케미칸 여기서 무너지지 않았어야 되는데 좀 무너져가지고 모양이 좀 그렇습니다 일단 자 은행주가 여기서 강하게 치고 갔으면 좋을텐데 다시 박스콘 하단 쪽으로 밀려버렸는데 왔다갔다 좀 할 가능성이 좀 있겠습니다 신한지주는 땅굴 파네요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신한지주 별로 안 좋습니다 자 기업은행도 아 하락폭이 좀 있네요 은행주에서는 KB금융 말고는 볼게 별로 없겠습니다 기업은행 빼도록 합니다 자 삼성생명도 여기 정도는 지켜주면서 반등 시도 나와야 되는데 일단 한단계 깼으니까 모양이 조금 훼손됐습니다 삼성화재 삼성화재 단기 박스건 예상이 되거든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네요 그렇다면 이러한 종목들은 아 포트폴리오를 만약에 구성한다면 한 10%에서 10% 정도는 여기 박스콘 하단 아까 현대차처럼 그렇게 한번 묻어 볼 필요는 있겠으나 그렇게 뭐 다른 종목들도 좋은 종목이 있는데 그렇게 굳이 할 필요까지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업종 대표주들 우리나라 주식시장 상승하면서 같이 이렇게 성장해 나가고 있거든요 꾸준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에 팍팍하진 않고 가다가 눌리고 가다가 눌리고 왔다 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것도 박스권 매매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중장기로 투자하기는 괜찮아 보입니다 예전에 박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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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정도 형성하면서 가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에 사놓고 박스권 상당간 팔고 그런 전략을 쓸 수 있거든요 통과하시면 되겠고 자 삼성증권 가지고 있죠 참 많이 애먹입니다 이거죠 이번에 조금만 속된 표현으로 아다리가 잘 맞았으면 셀트리온 들어갈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그것이 좀 안 맞아져가지고 그랬으면 여기서 팔아먹고 왔다 참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삼성증권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외국인 계속 지속적인 매수세 들어오고 있죠 뚫어버린다면 지금 거의 뭐 매수가 인근이기 때문에 뚫어버리면 무조건 수익인데 이것도 상승포이 컸기 때문에 눌릴만큼 눌려줬고 이제 돌파시도 나왔기 때문에 뚫고 올라간다면 한번에 가기 힘들지 몰라도 4만 천 800원 라인도 갈 수 있구요 그 다음에 살짝 눌렀다가 4만4천원도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스윙매매 스타일로 치고받고 치고받고 해볼 생각입니다 자 키움증권이 삼성증권 보단 더 좋네요 그죠 이걸 돌파 강하게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키움증권 여기 지금 관심종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금융지주 손절환이 날라간 종목인데요 아 참 하루만 좀 빨리 가지 아유 진짜 하하하 아유 좋습니다 그죠 통신주가 안좋은것 같더라구요 통신주 뭐 기관외국인 양쪽에 다 매도세 쳐다볼 필요도 없을것 같습니다 통신주 다 안좋습니다 엘기생활 건강 아 이것도 이제 모양 서서히 만들어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징이 기존에 랠리하던 종목들이 먼저 선조정되고 그 바톤을 내수주들이 좀 잡아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갈때 지금 먼저 조정 받았던 종목들이 터어나고 있다 자 SK하이닉스도 그렇구요 LG전자도 그렇구요 삼성전자도 그렇구요 먼저 조정 받았던 종목 그리고 LG화학에서도 보여집니다 LG화학 어디갔습니까 자 먼저 좀 조정 받았던 종목들이 터어난다 그리고 업종 대표주 성격을 가진 종목중에 못 올라갔던 종목들 지금 반등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대표주는 아닙니다만 어떻게 이런 종목도 최근에 라면 시장이나 이런 데서 괜찮았지 않습니까 근데 낙폭이 좀 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번에 탁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 특징들이 좀 있다 호텔실라 이런 것도 먼저 좀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좀 있다 이것은 지수를 한꺼번에 올리기 보다는 지수를 적당히 붙들어 놓으면서 조금 소외됐던 종목 아니면 먼저 조정 받았던 종목들을 키 맞추기 형식으로 좀 끌어 땡기면서 지수 컨트롤도 해 나가면서 적당히 또 매수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아모레퍼스픽 그렇지 않습니까 내수주가 먼저 이게 좀 조정 받았거든요 내수주 중에서는 좀 안 좋은 종목들이었죠 이마트나 신세계나 이런 종목들은 좋게 잘 치우고 왔었거든요 근데 깨져버려가지고 추세가 훼손됐던 종목들이 이제 추세 반등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신세계 보십시오 잘 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진정한 내수주의 대장추라 할 수 있겠죠 이마트도 좋습니다 그죠 저 호텔실라 갑자기 뭐 10% 이상 날라 버리고요 자 농심 중장기로 닥터케이가 최근에 좀 관심있게 본다 드렸고 오뚜기 급등이 위해 잠깐 쉬어가는 모습 오리온도 다시 추세 좋게 만들기 위한 모양 다 만들어졌다 전에는 5% 이상 상승했거든요 눌리먹주면 이것도 뭐 관심있게 볼 필요 없고 삼성물산은 지인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모양 아직까지 별로입니다 박스권이니까 자 제약주는 이제 한물 같지 않나 자 제약주의 테마는 이제 끝났지 않나 그런 생각 좀 해 봅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모양 괜찮네요 그죠 예전에 뭐 신고가도 가능해 보인다 했는데 이거 역시 모양 괜찮습니다 그죠 자 모양 괜찮은 것들은 보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모으고 있습니다 그걸 하나만 봐도 어 충분히 어 이 주식이 괜찮은지 안괜찮은지 안괜찮은지 어 충분히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 이런것들 아 여기서 지지대주지 못하면 밑에 한단계 푹 빠지면 이제 또 손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걸 꼭대기해서는 사는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이버는 구설수가 좀 많죠 뭐 댓글부분 조작도 있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 이런 시장에서 좀 구설수가 있습니다 엔시소프트 모양 뭐 별로네요 그죠 방금 눈물 쭉쭉 그죠 아 참 진짜 미친줄 알았습니다 하하하하 한분 더 들어와 계신데요 반갑습니다 채팅 한번 날려보십시오 종목상담도 할테니깐요 궁금하신 종목들 올리셔도 됩니다 자 코스피 업종 대표 종목들을 한번 체크해 봤구요 음 자 이번에는 그러면 코스다 아 관심종목군들 한번 체크해 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핵심종목에서 순위를 한번 변동을 시켜보겠습니다 한국금융지수는 좀 이거 더 올려야 되겠어요 아 코스코는 아예 밑으로 확 빼버리면 코스코 아예 제외하겠습니다 코스코 개미 잘못 들어가면 골치 아파요 아 하늘꽃님 반갑습니다 아유 제가 오늘 상당히 고민을 좀 했어요 두 분은 제 뭐 거의 핵심 팬이라 생각하니까 음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 대가를 바라고 하지 않습니다만 허공에 대고 그냥 내가 소리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지금 어 구독자가 177명 정도로 계속 꾸준히 늘고는 있어요 늘고는 있는데 아 여러분들이 제가 너무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소홍들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제가 그런 걸 바라고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힘이 좀 날려면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비용을 받는 것도 아니고 한데 조금 힘을 푹 뜯어 주시면 저도 힘이 날텐데 그냥 허공에 대고 소리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힘이 조금 빠질랑 말랑 하고 있습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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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방송 잠깐 끊었다가 나가지 마십시오 2부 계속 연결합니다 그냥 놓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하 о